시무룩하인 네이트 아 22챕터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12챕터지? 익숙해진 거 확실하냐 열심히 해볼게요 저 운전대 좀 잡아달라고? 운전하려고? 이거 이제 내가 운전해야되는거 아니지? 네이트 네이트 다른사람 눈치를 너무 주는거 아니야? 흠? 저왔나? 다다 색깔 봐 어? 어? 설마 아씨 아니 내가 운전하는건데? 아 어쩐지 안움직이더라 여긴가? 아 근데 보트가 훨씬 낫다 자동차보다 보트가 훨씬 나은데요? 아 근데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미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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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트는 진짜 만능이야 못하는게 없어 오우 저기 미라고? 아 여기 맞구나 자 여기에 내려서 아니 뭐 뭐래 신난 네이트 흠흠흠흠흠흠흠흠흠 하핳 어이 아 저기 또 어떻게 가야돼 올라가야겠는데? 지금 부인이랑 싸웠어 네이트 여기 좀 친후래여 여긴 또 못올라가? 말이 되냐고 이게 그렇게 점프룩이 좋으면서 달리기 없나 달리기? 이건 군구룩이고 이거는 달리기고 어머어머어머 형 총소리에 놀랐지? 별일 아니야 잘못놀랐어 어? 어 이게 뭐야 헐 일치 한번 볼까? 어 묶어놓고 어머머머 불젤로 죽였나봐 일기 이렇게 죽고 싶지는 않네 부인한테 저렇게 죽는 수가 있어 네이트 어디로 가야되 아아 계단으로 가는거구나 여기로 음 계단으로 계단으로 올라가는게 좀 수상한데 이 밑에 뭐있나? 이 밑에 뭐있나? 요기소? 어 또 다리로 여기 맞아? 어 어 아 감시탑 아 높은데 올라가서 뭐 좀 벌려오는건가 나 올라소 올라소 올라가고 올라가고 요기소 요기소 갈고리 걸어서 올라갈까? 와이프랑 어떻게 됐냐구요? 와이프 화났지 뭐 오 오 조심 오 오 Carolyn 보니까 뭐있다 뭐가 오히ẫn 뭐있뛰 alpha 이런 거 또 일지충이는 형 이게 뭐지? 나침반? 형! 여기가 그 섬인거죠? 그 힌트에 있었던 아 저 섬으로 또 가야돼? 어 밧줄로? 좋은 생각이야 형 내려가자 한번에 슝슝 됐고 아프겠다 유족같은거 없나? 유물? 배로 돌아가자 했지? 잠깐만 아닌가? 저걸 먼저 보고 가야지 아니 이쪽이 아니라 조심 내려오고 뭔지 보자 저거 맞죠? 점프 엄청 크네? 엄청 큰데? 배 배 갖고 오자 배 위에 있는거보다 훨씬 크다 근데 난 아까 나침반 하나 샀었잖아 그거랑 관련있는거 아냐? 그 300달러에 디씨 받고 산거 배로 배로 돌아가서 배로 돌아가서 근데 배로 돌아가서 뭐하라는거지? 내가 설명을 못봤나? 배로 돌아가서 굳이 배를 이렇게 사서 사서 저 화살표로 돌아가자고 저 화살표로 돌아가자고 저 화살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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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봐 멈춰봐 저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잠만 저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어느 쪽이야? 아 이쪽이구나 아 그래 이쪽으로 요기? 요긴데? 바다에서 뭐 찾는건가? 어? 형? 형 나 두고 가려고? 방금 내가 뭔가 본거 같은데 형이 여기 바로 타는거를 아니면은 어디를 가라는거지? 어? 저기 또 화살표가 있다고? 어디 어디에 또 화살표가 있어? 어디 어디 형 낚시하지마 나 못봤는데? 무슨 화살표를 따라가라 이래가지고 방금도 또 화살표가 있다 이러는데? 모를 때는 그냥 돌아다니자 가다보면 뭔가 나오겠지 뭐 좀 더 형이랑 어? 어? 저저저저저저 뭐야? 뭔가 있는데? 넷이 저 그쪽은! 내리자 뭐지? 난파선인가? 한번 가볼까? 아 내가 쏜거구나 마르코? 마르코 플로의 마르코? 귀한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마르코 플로가 누군데? 잠수? 아아 아하 오.. 숨 이렇게 오래 안 쉬어도 돼? 뭐 없나? 내가 뭐 지나치는 거 있는? 어 어떡해 나 죽을라해 죽을라해 어! 어... 내가 뭐 지나치는 거 없잖아 어? 여기서 어! 있다 있다 여기 아래 아래 있다 아래 여기 안에 올라서 어? 뭔가 있지 않았나? 아 벌써 숨 모자라? 아 잘못 봤나? 무슨 동그라미 뜨는 거 봤는데? 아 이건가? 대포? 창문? 아 이거 위에 뭐 있었나? 아 이거 봐 여기 있다니까? 여기 동그라미 이거? 아 버물이네 버물을 찾았습니다 잠시 저 나갔다 와야겠는데여 잠시 나갔다 와야겠는데여 으윽 으윽 다시 어디있을까? 뭔가 여기서 찾아야지만 다음 단서가 발견이 될텐데 이거 아닌가? 음... 여기가 아닌가? 나갈 순 없고? 보자 한 번 더 요 안에는 확실히 없고 그 다음 층 어? 올라와버렸는데 요기? 앞에? 요기가 아까 거기 아닌가? 거기서? 내가 뭐 못 본거 있나? 아닌거 같지? 얘들아 뭐 없지? 이제 죽을거 같애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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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아닌거 같애 뭐 별게 없어 다크소울이었으면 해파리에서 죽었을거라구요? 그런것도 있어? 여기 한 번 가볼까? 여기 그건가 보네 그냥 보물 하나 있네 힌트? 바위 화살표를 따라가 뭐야 여기 전혀 아니잖아 바위 바위 얼마나 답답하면 게임에서 힌트를 줘 여기는 배가 난파되긴 했었나본데 내 배 어디가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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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어? 어? 1888년 1월 24일 끔찍한 꿈이다 꿈에서 나는 다시 그 파나마 감옥에 있었고 올가미가 목을 휘감았으며 집행자는 내 조부셨다 조부께서는 내 앞에서 나무 데스마스 식자가를 들고서 조나단 본지 우리는 스스로 행한 일에 업보를 받는다 라고 내뱉었다 그분은 날 탑 밖으로 밀었고 난 추락했다 광기에 물든 비명을 지르며 식은 땅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우리 배의 의장자는 열병에 의한 망상이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우리의 범선을 강탈하여 바다로 나아갔다 다비 선장은 그를 막으려 하다가 칼에 찔려서 해안에 죽게 내버려줬다 우리는 배가 육지와 충돌하고 나서야 겨우 그를 붙잡을 수 있었다 나는 그러한 용서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처벌로 의장자를 부러진 돛대에 묶을 것을 명했다 아! 아까 그놈이네 1등항의 사회의지가 이것은 불필요한 잔악행이라 말하며 총알 한 발이면 충분할 것이라 했지만 난 의견을 고수했다 비슷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선 성공하기 위해서는 본보기를 만들어야 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보급품을 챙겨남은 함선으로 옮겼다 밤이 지나고 우리는 동굴로 돌아가 불쌍한 다비 선장이 영면한 자리를 마련했다 사람들은 각자 준비를 하느라 바삐 움직였지만 그들의 중얼거림을 듣지 않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들은 이곳에서 우리의 목적의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가비 무덤 주변에 모아 이제껏 우리가 헤쳐온 것을 그의 죽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지 말자고 선언했다 에이버리의 보물과 그것을 통한 영광이 분명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솔직히 말하자면 나의 내면에서 확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클레어로 하여금 집에서 기다리라고 결정한 것 뿐이었다 이 여정은 그녀의 병악한 건강이 너무 과할 것이다 나에게도 결국 쉽지는 않지만 이제 돌아갈 순 없다 가문의 명예가 나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아 저 돌벽 아래로 가야되네 맞지 좋아 형 우리 배 어땠어 아니 우리 배 아 여기 있구나 형이 몰고 있었네 네 저 돌벽으로 가서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하자 앞으로 전진 바위 화살표를 따라가세요 아까 그 묶여서 죽은 사람이 그 시체가 1808년에 1808년에 죽은 그건가봐요 요긴가요? 요긴가요? 요기? 뭐 요기에 관련된 얘기가 있던데 어허 어 여기 타고 올라가는게 있다 형아 여기서 기다려 나 버리지말고 내려 내려 저기도 뭐 보물이 있나 본데 반짝반짝 조금 빨리 치용하는거 없나? 어? 잠깐만 근데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생각보다 높은데? 생각보다 높은걸? 자꾸 올라갈게 없어 아 벨을 붙여서 오 천재 형 일로와봐 아 왜자꾸만 형 나와 음 천재 천재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벨을 요렇게 붙여가지고 내려 내려 멈추고 멈추고 내려 오케이 여기를 여기를 점프해서 어 좀 먼데 생각보다 어? 으잇 으잇 아 형 왜자꾸 그래 형 나와 왜그래 형 아 진짜 아까부터 아까부터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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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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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이 정도면 가겠지? 이 정도면 갈거야 여기다 여기다 점프 으쨰 그치 그치 아니 저거 그냥 유물 유적 하나 있는거 아냐? 보물 하나 점프 제발 대단한거 이길 뭐야 뭐야 조사 페르시안 가죽 공책 철 뭔가 불만족스러운데 아니 응 형 형이 좀 운전해봐 내려오고 내려오고 근데 여기 바위에 오긴 왔는데 뭐 어쩌라고 이제 또 힌트 안주나? 바위에 오긴 왔어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야되냐고 어? 아니 아 아 이게 아까 처음 그 화살표 아냐? 이게 처음 화살표고 그 다음에 이.. 이쪽으로 가면 되는건가? 이쪽으로 다음 화살표를 찾아야되는건데 저 다리 위로 올라가보라고? 올라갈 수는 없어보이지 않아요? 올라갈 수는 없어보이지 않아요? 올라갈 수는 없어보이는데 언차티드 업적 중에 6시간 클리어 업적 있는데 세분님 평생 업적 못기능 부분 어? 나 6시간 안에 쓸거 같은데? 보지 않아요? 네, 네탄에 확인해주세요 미안 다리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어? 오 올라갈 수 있는건가 저게? 저게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바다 밑에도 있다고? 혹시 이거 길을 아시는 분 있어? 잠수? 바다 밑에 있다고? 바다 밑에... 형도 따라오네? 바다 밑에... 형이 자꾸 나 놓고 가려고 그래 바다 밑에 화살표가 있어요? 힌트 동물로 이동하세요 아... 저 힌트를 따라가는 게 낫겠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듣나봐요 음... 음... 아 여기... 여기네 여기 길이... 여기... 호시기님 안녕하세요 어?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애 호즈 내려서 한번 찾아볼게요 뭔가 반짝반짝하는 게 있었는데 잘 못 봤나? 보물 내놔 어? 어두워 와 물고기 많은 거 봐 어 또 일로 한번 올라가볼까? 여기도 나침반이 있네 토스트를 가려고 응 이쪽으로 가라고 나와있어 아이고 뭐해 여기서 절로 점프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죠 어디 벽 탈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여기? 여기를 탈 수 있으려나? 오 거미줄까지 세세해 아 잠깐만 배를 배를 어떻게 대가지고 가야되는 부분인가? 배를 저기에 댈 수 있나? 아 배를 기둥 옆에 붙여야 돼요? 이 기둥인가 저 기둥인가? 여기 먼저 해볼게요. 뒤로 해서 여기로 올라갈 수 있나? 별로 여기는 못 올라갈 것 같네? 뒤로 여기 기둥인가? 아하 여긴가보다 어디까지 가세요? 여기서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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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스톱하라고 아니 앞으로 가 앞으로 스톱 스톱 내리고 형 비켜봐 여기서 점프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겠다. 와아 굿굿 어 형 형 형 어디갔어? 아 잘 따라오고 있는거지? 와아 잘 따라오고 있는거지? 와우 헤이비 가자아 가자아 여기서 어? 보물이다 반짝반짝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무슨 보물이야 이거는? 여기서 반대로 점프 형 그렇게 잊지마 무서워 귀신이 쫓아오라는거 같잖아 어 어 수류탄각인가? 수류탄각인가? 어 수류탄각인가? 그렇다면은 다른 길을 일단 여긴 아니고 아 여긴가 보다 오 잘 보여서 좋다 주황색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오 오 점프 함정조심 여기도 막혀있는데? 부수자 형 들어 으 짜 으 짜 짜 나도 나도 가자 여기서는 여기 ... 이렇게 배락 뺀 뒤로 잊어 이놈 하 그 메뉴 좋겠다 아우 잘 풀려서 좋다 이거 주황색이라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오우와우와우와우 조심 보물은 없나? 보물 없나? 저기로 건너와려면은 다리 아 이제 이렇게 앞에 다리가 있어도 절벽 탈거부터 찾고 있어 바로 앞에 길이 있는데 여기서 어? 세모 형! 가! 올라가 그렇지 그리고 내려줘 아 근데 줄 내려주면 되지 않나? 오우 어? 오우 유족 파괴자 3명 툼내더의 라라 네이트